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뉴욕시장이 장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저기서 테이퍼링 3월에 완료되면 바로 금요일이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청문회가 있었는데만 어떤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강성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부분 등등이 지금 하면서 사실은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왔죠. 베이지북이 나왔는데 지금 경기 평가에 대해서 강력하다는 얘기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는 구석이 딱 한 군데인데 경기가 잘 되고 기업이 실적이 좋아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점수가 낮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연준 베이지북이 조사하는 시점이 오미크론이 아주 대확산을 이루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루어져도 지금 경기 후퇴를 얘기하는데 오미크론의 영향이 오도시 들어가는 1월에 나오는 베이지북은 얼만큼 나쁠 것이냐. 이런 추측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옮겨 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청문회가 이 정도로 지금 영향력을 미칠 건가는 지금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보는 부분은 오케이, 제론 파월이 지금 있지만 결국은 브레이너드를 중심으로 해서 연준을 끌고 갈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들이 일단 시장에서 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파월의 방향성은 바로 옆에서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배나라, 밤나라를 하는데 강경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던 이런 파월의 속도와 방향성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좀 변화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나타난 시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의 분위기,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파월 의장에게 좀 기대했던 것들이 오늘 브레이너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라고 좀 체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주식 시장이,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양상인데 우리도 오늘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닐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일단은 베이지북 한 줄로 평해보라 그러면 경기가 지금 다소 후퇴하고 있다고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소비 지출은 증가를 하더라도 지금 공급망 악화된 분인가 노동력 부족에 의한 생산 지연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특히 향후에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율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1월 달에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 찍고 간다고 우리는 또 어저께는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오미크론 변이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완전히 지금 반영되지 않은 베이지북에서조차도 경기 후퇴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효과와 후폭풍을 다 오롯이 담은 다음번 베이지북은 더 나빠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 가고 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2월 때는 나온 베이지북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고 노동시장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전망치가 생겼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브레이너드의 어떤 과거의 발언들을 쭉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사실 테이퍼링 도입에 반대하신 분이 브레이너드예요. 고용이 안 돼 있어서 고용서 회복 충분하지 않는데 무슨 테이퍼링입니까?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보면 베이지북의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한다. 그런데 우리가 듣던 소리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실업률이 확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실업률이 3%대로 떨어진 부분들에 대한 또 의구심도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합쳐져서 지금 호재와 악재가 전혀 없는 시장에서 조그만 충격을 주더라도 일파만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또 연준 베이지북의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거래가 마감이 되는 상황인데요. 추이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추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